김민재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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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이번이 국제에 있는 국제에서 감독은 저입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산책이나 갈래? 왜 배우가 되고 싶은가? 자유롭잖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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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찾은 것 같다. 뭘 찾아? 우리 배우. 현진이 형. 뭐 봐? 아니야. 그냥 지원 영상 보고 있었어. 지원 보고 싶은데. 카메라 형이 더 잘 찍으니까. 카메라? 이번에도 뭐 배워하지 뭐. 하나 내가 할게. 이번에도 멋있는 거 만들어 보는 거야. 근데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할 건데? 사랑 목적은 없겠다. 나. 좀 친해. 이번에 옛 친구들을 만나러 온.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주인공. 형이 제게 이야기를 할 거야. 형. 형. 주담. 떼이 낀 놀이. 난 좋아. 오. 그래도. 그럼. 우리만 기억해 줄게. 형행세계에 대해서 눈치챈 민호 형이 친구들을 지나쳐가서. 그때 민호 형이 모습을 해라. 이거 더 덕분에 뵈는 것도. 오케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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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32. TV 레디 액션 찾으러 가야 돼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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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이야 컷 컷 컷 찾으러 가야 돼 컷 컷 컷 컷 와아아아아아 예이이이이이이 시청자 얘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미리 이렇게 인사를 할게 나 이제 돌아가야 돼 용복이는 어디갔어? 응? 용복이가 또 뭐야? 용복이 어디갔어? 용복이가 또 뭐야? 용복이.. 강아지 이럴기